아 여기가 엄청 높아가지고 네 그러십니다 오늘은 저희 녹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세대야는 할 수 있는데 네네 두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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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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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돼 그 건 그게 말 잤더니 손성붕이 있잖아요 천천히게 키가 작아 으 바꿔주세요 세영이가 키가 너무 큰거야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세영이 주의한 세영이다 제철이 곧 세영이가 예전에 세영이 유일하게 세영이 유일하게 비밀이야 잘 나올 것 같아요